네 안녕하십니까 co pm 의 김진영 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려운 국내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 분들을 한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반 블랙박스에 먼지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블랙박스에 자동으로 차단이 되요 본인이 아니면 열수옵도록 하는 장치 되겠네요 예 예 별다른 제지 없이 우한수 위기의 나면 이제 블랙박스는 전성적으로 작동이 되요 원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4 아 보안지역을 이제 본인이 설정할 수 있겠네요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지역구안시설들 그런 데 전국구안시설들 블랙박스 보안이 필요한 곳은 그런 데죠 아 예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예 예 아 아 음 아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